미얀마 아저씨입니다. 만날이 왔습니다. 이제 이삿짐을 보내고 잘 돼야 될 텐데 그쪽입니다. 아주 날씨가 제너방면이 흘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양마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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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에 있는 펀태우디 일주일에 들어온다 모잉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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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wife 아 아버지가 다 이 우유 우유 네 네 네 네 테레비저를 보고싶어 아, 아직 물에 테레비저를 보고싶어 미얀마 스타이 커피 이 binном이 아마 사이 카디에 아.. 발전기가 먼저 왔네요 만날리점 만날리점입니다. 만날리점에 지금 가게를 가고 있습니다. 이 가게 꼬라지가 어디 될지 모르겠습니다. 잠시 2주 정도는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